미국에서도 의회 구성원 콩그레스맨이란 말 대신에 입법가 러메이커라고 하는 말을 더 자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학자 비버라고 하는 정치학자는 정치인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입법가 러메이커이고 두 번째 유형은 애드버타이저 선정가이고 세 번째 유형은 스펙테이터 관망가이고 네 번째 유형은 릴럭턴트 마지못해 하는 소일거리형이라고 구분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정무위를 통해서 여러 국회의원님들이 제출하신 법안 하나하나가 빛나는 입법이 되도록 또 정무위에 제출한 입법이 완성이 돼서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빛나는 입법가 러메이커가 되도록 여야가 힘을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민생 현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재벌개혁 공정경제 혁신성장에 입법 속도전을 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